자 우리 본격적으로 Git을 이용해서 협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탐험해 보기 전에 혼자서 작업하는 것을 준비운동 삼아서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저는 A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A라는 사람이 혼자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B라는 사람이랑 같이 작업하는 것까지 갈 겁니다 자 우선 Git init A라고 해서 A라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디렉토리 안에서 A라는 사람이 혼자 작업하기 시작했다 라고 칩시다 자 버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nanowork.txt라고 하고 1이라고 적고 컨트롤 알파벳 xy 엔터 해서 work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을 add 해서 stage area를 올리고 commit-m을 통해서 버전을 생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쭉 해나가겠죠 자 그리고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그 겁이 나잖아요 어떤 겁이요? 데이터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럼 이제 우리 백업을 해야 되니까 백업을 하기 위해서 원격 저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유명한 원격 저장소 호스팅 서비스인 GitHub에다가 원격 저장소를 좀 빠르게 만들어 보죠 자 우선 저장소를 만듭시다 new repository라고 해서 저장소를 만들고요 자 저는 저장소의 이름으로 GIFO 콜라보레이션 CLI라고 적었고요 public으로 공개를 했고 create repository를 눌러서 저장소를 생성했습니다 자 저는 지역 저장소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두 번째의 안내를 보고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카피했고요 자 커맨드 라인에서 현재 저장소에 리모트 저장소를 추가하는데 origin이라는 이름으로 방금 우리가 가져온 그 주소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했던 지역 저장소의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 즉 푸시를 하는 거죠 자 git 푸시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와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라는 브랜치를 우리가 직접 페어링, 트래킹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건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때 사용하는 옵션이 마이너스 U고 origin master라고 하면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와 origin의 마스터가 연결이 되면서 푸시까지 한 번에 되는 겁니다 자 푸시가 끝난 다음에 잘 올라갔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가 잘 끝났고 work.txt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자서 작업하는 거에서 백업하는 거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쓱 넘어갔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서서히 협업의 맥락으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